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입었던 1992 티셔츠를 가지고 희한한 트집을 잡아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저게 지금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을 할 일인가 라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저런 거나 트집을 잡아서 정치 공세하는 모습을 보면 총선을 치룰 당 전략이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는 민주당 측에서는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부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있는 허세를 털어내라고 비판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서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닌 것이라 부연 설명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이었던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고 넉 달 전을 굳이 꽤 오래전이라면서 요란한 너수레를 떨었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구태 정치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입만 열면 허언의 과장 이 정도면 고질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의 박종하 수석 대변인은 강선우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반박을 했고 꽤 오래전에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부산 방문을 위해 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전에 사서 입던 옷을 1992 의미가 부산 시민들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져가 입은 것이라고 답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복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의 티셔츠 얘기는 꽤 진한 이슈인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저런 식의 논평을 내는가 살펴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좌파진영의 커뮤니티를 보고 저걸로 태클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좌파진영의 커뮤니티를 보면은 오늘 강선우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얘네들이 TV조선의 뉴스의 한 토막을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TV조선에서 저런 식으로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낸 것은 맞지만 그 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정을 했고 이미 1월 13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TV조선에다가 부산용으로 산 것은 아니고 9위 학번이라서 얼마 전에 사서 입던 티셔츠를 그날 준비해서 갖고 온 것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미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다 끝난 이슈인데 민주당에서는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진영에 커뮤니티만 계속해서 눈치근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뭔가 시비 털거리가 있나 없나 이것만 찾는 그런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좌파진영에서 삽질을 하는 그런 이슈를 가져온다라든가 또는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이 조작을 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한동훈 아동학대 논란인가 이것도 알고 보니까 논란이 아니라 완전히 미담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TV조선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TV조선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을 반드시 패간을 시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증오하는 매체인데 해당 매체 보도로 가져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터는 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너무 유치한 시비라고 생각이 되면 저런 거는 좌파진영의 유튜브라든가 네티즌들이 시비를 걸 문제이지 제일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내고 대변인이 저거를 시비를 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최고위 회의에서 김어준의 방송을 함께 시청을 하고 김어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알지만 저거는 좀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가지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게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메이킹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에 방문할 때 부산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며 거기에 가장 걸맞는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극대화시킨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본인들 진영에서는 이런 전략을 내는 사람이 없는지 왜 이재명은 이런 정무 감각이 없는지 땅을 치고 좀 배워야 될 판에 저런 거나 가지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이라는 발언을 잡아가지고 시비를 털고 있는데 오래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으로써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티셔츠를 아예 안 샀는데 샀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사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입고 다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네 그럼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 공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오늘 민주당은 골 때리는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과 전쟁에 나서는 이런 선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을 하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 보좌진이라든가 총선 출마 예정자 등 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지금 상종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을 뺏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검찰하고 전쟁을 선포하느라 몇 년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하고 싸우겠다라는 것인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번 저러는데 이제는 지겹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차라리 국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이라도 발의하라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을 한 민주당 진영의 참석자들 역시도 앞에서는 내색을 못하지만은 뒤에서는 한숨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천 전이라 얼굴 밑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도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실을 경찰이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에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에 이끌려 계단에 서야 하는 의원들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재명이 당무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복귀할 경우에는 이재명의 의료특혜 논란이라든가 또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질문이라든가 여러가지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저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다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이라든가 동료 정치인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참으로 한숨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